지난 2월부터 판매에 돌입한 기아 자동차의 소형 SUV 모델 셀토스가 소비자들의 호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 셀토스는 가격은 물론 성능 면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연한 모습의 전면부를 포함한 세련된 디자인은 특히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차종과 차별화를 구축했습니다. 버스 스피커를 갖춘 고급화된 인테리어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에서 이미 돌풍을 일으켰던 기아 셀토스는 미천국 대리점에서 판매에 이미 들어갔습니다.